돌아와요 부산항의 마지막 곡입니다. 형식상. 두 글자 앵앵거리시면 돼요. 옆에 눈치 보지 마시고. 두 글자? 두 글자라고 해서 뭐 꺼져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. 두 글자 앵앵거리시라고요. 아셨죠? 마지막 곡 돌아와요 부산항에 들려드리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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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 미스톱! 부르나 참고리 그래서 한밤이던 나를 부르지 한 대만 말이 없는 저 색깔을 들고 부르나 참고리 한 대만의 손길 돌아왔다 참여한 걸 그리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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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렵고 돌아가는 영향성 그리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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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